안녕하세요. 소녀시대 위나입니다. 지난 눗 시즌1에 이어서 이번 시즌2 광고에도 제가 모델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들 축하해주고 계시죠? 지난번 광고 때는 팔을 열심히 돌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 눗은 더 재미있고 강력하게 변화했더라고요. 눗 돌리기에 이어서 박자에 맞춰서 진행하는 눗 DJ와 몸을 돌리면서 즐기는 눗 끼우기까지 촬영하는 내내 너무너무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눗 시즌2는 광고도 새로워졌습니다. 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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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눗송과 중독성 강한 눗댄스까지 아마 조만간 여기저기서 눗송과 눗댄스를 즐기는 여러분의 모습을 만나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눗이 재미있어지기만 했냐? 아니죠. 그러면 시즌2가 아니죠. 재미있게 눗을 하고 나면 데이터는 물론 여행의 기회도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주면 SK텔레콤은 괜찮은 걸까요? 더욱 재미있어지고 더욱 강력해진 혜택으로 즐기는 눗 시즌2! 눗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소녀시대와 또 유나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눗눗눗눗눗! 소녀시대와 많은 예 naming kepibi 고개고 따져밀습니다. 눗기는